걸어서 4, 50분이면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조그마한 하트 모양의 섬 외달도. 구비도는 해안 산책로를 걷다 보면 잔잔한 파도 소리와 아기자기한 이웃섬들의 풍광이 온몸을 감쌉니다. 다도해의 비경과 어우러진 정자에서는 시원한 아름다움이 절로 생겨납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깨끗하고 한적한 이 해수욕장은 외달도의 가장 큰 자랑거리 중 하나입니다. 사람의 손이 아직 많이 닿지 않아 자연스러움을 간직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섬의 상징인 하트 조형물 앞에서는 가족, 연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합니다. 많이 걷지를 않으니까 더운 여름에 걷고 해수욕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바닷물을 끓여들여 만든 인공풀장과 주변을 둘러싼 쉼터들은 찌는 더위를 식혀주는 휴식처입니다. 한옥 민박을 비롯한 140여 동의 숙박시설과 야외 캠핑장에서 하루를 머물다 보면 자연과 하나가 되는 색다른 추억이 쌓여갑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